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짓 죽을지 모르고 끝까지 남미세짓 하고 있는 쓴이 그리고 극한의 이기주의로 거의 뭐 파혼이 확정된 쓴이 두 혼란한 여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억지로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차라리 그냥 파혼을 하겠다는 남친 제발 이 남자한테 사기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그딴 거 없으니까 꺼져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원지 남친이 저한테 돈을 잘 안 쓰는데요. 상견례를 하자고 하거든요. 의도가 뭘까요? 저희 둘 다 서른 살이고 만난 지 이제 딱 백일 됐는데요. 남친이 저한테 내년에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금 당장 상견례를 하자 이러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.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반면에 평소 데이트 비용을 보면 7대 3 정도입니다. 제가 7이에요. 뭐 벌고 있는 돈은 서로 비슷한데 제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직업인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그렇잖아요. 아마 제 생각인데 저희 집을 보고 좀 잘 산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내는 게 맞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요. 인생을 살면서 동갑내기 남친을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런지 뭐랄까 마치 연화 남친을 만나듯 이러고 있는 게 기분이 좀 그렇긴 해요. 그래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을 돌려버립니다. 참고로 남친네 집을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. 또 부모님 노후 준비도 안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시부모님들과 시동생 인상이나 마인드를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고 뭐랄까 엄청 화목한 흙수저 이런 느낌이에요. 없지만 행복한 사람들. 그런데 유독 저희 부모님만 안 된다고 결혼을 반대해요. 저는 뭐 남친네가 좀 가난하긴 해도 엄청나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결혼했을 때 이혼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. 행복하게. 근데 엄마랑 아빠는 아니래요. 거의 무조건 100% 이혼 확정이랍니다. 또 웃기는 게 저희 부모님은 두 분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꼭 굉장히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거든요. 제 로망이자 소원이죠. 그래서 다 좋은데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돈을 안 쓰는 남친이 결혼하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나만 죽도록 맞벌이에 독박 가정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? 이 남자가 우리 가정에 돈도 잘 쓰고 그렇게 변할까요? 자기 부모님들 만나보라고 연락처를 알려주긴 했는데 아직은 너무 어려워 연락을 안 해봤어요. 사실 저는 남친의 부모님 특히 그 중에 아버님 되실 분은 몇 번 정도 만나 뵙고 난 뒤에 결혼할 생각인데요. 이상하게 자꾸만 걱정이 돼서요. 나이 서른이 뭐 나중에 파혼을 한다든지 결혼을 안 할 건데 이렇게 연애하면 어영부영 시간 낭비되는 게 너무 두렵거든요. 어쩌면 좋을까요? 댓글 1반 야 이슨이 사고방식 정말 대단하군요. 결혼하면 변한다는 말 너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? 진짜 진짜 사랑하고 잘하던 사람도 조금씩은 변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결혼하기 전 그것도 이제 겨우 100일 만났는데 그런 자기 여친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남자가 화목하다고? 아니 그래 뭐 자기 집에서는 화목하겠죠. 네 돈 네 부모님 돈 싹싹 모아가지고 지 부모 줄 겁니다. 한 번 해보든가 2반 분명히 말하는데 쓴이는 빼고 화목한 겁니다. 결혼하잖아요. 그럼 네 돈은 물론이고 네 부모님 돈까지 전부 다 끌어와가지고 지 가족들 부양하게 될 겁니다. 그 꼬라지를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. 그러면서 뭐라 하잖아? 가족은 원래 이래 원래 어? 니네 집 이상한 거야? 일단 괴놀리나 앞세우고 그냥 네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부모님 돈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끌 끌 끌 끌 끌 3번 아니 이건 또 뭐야 결혼 못해가지고 한이 오지게 쌓인 건가?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? 주작이냐? 끌 끌 끌 끌 4번 남자는요?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. 자기 마음 가는 곳에 지갑을 열게 돼 있습니다. 이거 꼭 기억하세요. 뭐 네가 뭘 알겠냐만. 5번 부모들 능력 없고 개 짓볼도 없는 짓구석에 딱 하나 화목만하다. 이야 진짜 최악이다. 끌 끌 끌 끌 6번 이제 100일 됐는데 결혼을 하겠다며 설친다. 그리고 겨우 100일밖에 안 됐는데 자기 여친한테 돈을 안 쓴다. 거기다 부모를 만나보라며 연락처를 줬다. 너 미친 거니? 7번 나는 이선이가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아요. 너 솔직히 말해. 완전 개 행 못생겼지. 그게 아니면 이 지랄 하는 거 납득이 안 돼. 그냥 개빡았을 것 같아. 끌 끌 끌 끌 8번 그래 알았다. 제발 부탁이니까 얼른 주워가라. 얼른 9번 아니 이제 100일이면 개가 쏟아지다 못해 터져나갈 시기 아닌가? 근데 뭐? 야 나이 서른 살이 진짜 이런 사고가 가능하다는 게 대단하네. 주장 아닌가? 덜덜덜덜 두 번째 사연 원지 결혼할 거면 고양이를 두고 오래요. 제목 그대로입니다. 저는요 6년 동안 키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. 저희 예비 신랑이 결혼할 거면 무조건 집에 두고 오래요. 아니 그냥 연애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냐. 우리가 3년을 만났는데 내가 고양이 키우고 있다는 거 네가 몰랐냐? 그럴 리가 없잖아. 나는 너보다 우리 고양이를 먼저 만난 사람이고 그동안 함께한 세월도 더 길다. 그런데 이런 고양이를 어떻게 두고 오라는 거냐? 말이 되냐? 이랬더니 그럼 결혼 안 하면 되지. 아니 미친 거 아닌가요? 그리고 저는요. 아직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이 키우는 줄 알았대요.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. 사실 그래요. 저희 부모님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고 아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. 솔직히 싫어하죠. 그래서 케어도 멋도 전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아니 뭐 그래.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보진 않았겠죠. 하지만 고양이랑 놀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고양이를 여기다 어떻게 두고 가나요? 아니 제가 억지로 그렇게 하겠다 해도 저희 부모님들 이거 절대 허락 안 할 겁니다. 제가 알아요. 여하튼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러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도대체 이 남자 왜 이러는 걸까요? 사실 뭐 그런 건 있었어요. 전부터 고양이 사진 보여주고 자기야 어때? 귀엽지? 이러면 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말은 없었거든요. 그렇게 싫었으면 연애 초반에 나는 고양이 싫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왜 지금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? 이제 결혼이 코앞인데 뭔 파혼이야? 저는요. 그냥 결혼하고 나서도 무조건 같이 지낼 거예요. 그러고 싶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만약 제가 얘를 버리면 우리 아이는 어디 갈 곳도 없어요. 제발 무슨 방법이든 좋으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. 여러분. 사람 좀 살려주세요. 댓글 1번 님 미쳤어요? 이걸 남이 어떻게 도와줍니까? 헤어지고 고양이 좋아하는 남자를 다시 네가 찾든가? 아니 결혼할 상대방이 싫다는데 뭐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원래 뭐 고양이 좋다. 같이 살자. 이러고 말 바꾼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? 2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결혼을 안 하면 돼요. 쉽죠? 끌 끌 끌 그렇지 이게 정답이지 아니 우리한테 뭘 도와달라는 거야? 사기치겠다 이거야? 2번 맞아요. 나도 이런 이유로 헤어진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여자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소리를 듣고도 안 헤어지는지 모르겠네. 뭐야 남이새야? 3번 뭐? 키우던 고양이를 버리라고? 와 남자 진짜 정없다. 실망이야. 4번 아니 이건 또 뭔 소리래? 남자는 그냥 본가에 두고 오라고 했을 뿐이야. 근데 그런 남자를 고양이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정없고 고양이를 버리라고 유기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네. 너 뭐냐? 아니 남자가 왜 그 희생을 해야 되냐고. 그렇게 고양이 좋아하는, 즉 키우고 싶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캣 대디들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캣 대디들, 고양이 아빠들. 2번 지금 이 쓴이는 남친한테 왜 싫어하냐고 말을 안 했냐? 이딴 소리하고 있는데 아니죠. 이거는 네가 먼저 말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. 나는 결혼해도 나중에 고양이랑 같이 살 거다. 네가 말을 했어야죠. 너도 말 안 했잖아요. 안 그래요? 3번 글 보니까 쓴이네 부모님도 고양이를 오지게 싫어하는데 당신들 딸내미가 키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너네 부모님이니까 가능한 거지. 또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고 예비신랑도 당연히 그래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? 자기 스스로 내가 참 거지같고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해봤어요? 4번 야 이 거지같은 게 그러니까 남자도 포기를 못하겠다 이거 아니야. 남자 설득시킬 방법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딴 거 없다. 그냥 고양이를 포기하든 아니면 남자를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라. 둘 다 가질 순 없어. 5번 이상하네. 아니 여기 댓글들 몇몇 사람들 왜 남자 탓을 하는 거야? 고양이 좋아하고 같이 키울 사람을 지가 만났어야지. 그런 것도 애초에 확인 안 하고 좋다고 그냥 사귄 거? 이건 쓴이 잘못입니다. 남자 탓하지 마세요. 초해요. 6번 됐으니까 그냥 남자를 포기하세요. 아줌마. 네 식구들 설득해가지고 결혼하면 몇 달만 좀 맡아줘. 이렇게 말한 뒤에 나중에 고양이 집에 데려오면 그건 명백한 사기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요. 아시겠죠? 7번 지금은 고양이일 뿐이지만 나중에 다른 것도 제안할 거예요. 헤어지세요. 저 남자 너무 쎄요. 쎄하게 개뿔. 쓴이가 이기적인 년이구만. 끌 끌 끌 끌 끌 끌 쓴이 절대 지지 마세요. 고양이 안 받아주면 결혼 못하겠다고 하세요. 아니 이미 그렇게 했는데 뭐 어쩌라고. 어? 그걸 안 받지 너. 9번 근데 쓴이 너 고양이 제대로 키운 거 맞긴 해요. 아니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 결혼 후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그렇게 고양이 관심도 없는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었을 정도라면 사실 쓴이도 별로 네 고양이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솔직히 고양이가 어떻게 될지 아예 아무 생각도 없다가 일이 터지니까 그때서야. 그러면 너네 초기에 말을 했어야지. 이지랄. 이거는 네가 이런 네가 과연 네 고양이 밥은 제때 챙겨 먹였나 이런 의심이 든다.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래. 밥을 굶겨놓고 나중에 네 부모한테 밥 줬어야지. 이지랄 했을 것 같은데. 10번 이런 양바들 진짜 웃긴 게 캣, 대디하고는 결혼 절대 죽어도 안 하더구만. 그러니까요. 멀쩡한 남자 인생 조직을 생각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끼리 해라. 너희들끼리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예를 들어서 남자가 처음에는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. 어 고양이 괜찮아 괜찮아 살면 되지. 이렇게 안심을 시키다가 결혼 직전에 말을 바꾼 거면 그 자식이 개자식이죠. 근데 지금 보면은 서로 말을 안 했거든요. 그죠? 쓴이는 그리 싫었으면 네가 말을 했어야지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리 소중하면 네가 먼저 말을 했어야지도 되는 겁니다. 거기다 자기가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챙겨야죠. 안 키우는 사람이 챙기겠습니까? 이건 논리가 틀렸다고 봐요. 거기다가 고양이도 남자도 모든 걸 놓치기 싫다. 그지 같죠?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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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les